제주와 일본 도쿄를 잇는 하늘길이 3년 4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관광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7월 3일부터 제주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. 제주와 도쿄 직항 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1년 3월 운항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. 한편 제주항공도 오늘부터 제주와 베이징 다신공항으로 가는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하는 등 오는 7월부터는 제주공항 국제선이 주 171회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.